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정의를 실현하고 인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미가는 변호하고 산들은 배심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산과 지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증인이 됩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래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하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홀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띔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래하면 나 여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모하방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발락왕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시띔에서 길가까지의 일은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일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일 등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애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네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잘못한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은 용서가 보장되는 것이기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축소한 가증한 에바는 양올 속에서 팔아먹은 저울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정상적인 권해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없기에 당시 부자가 된 것은 강포나 거짓댐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니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니라 하시더라 오무리는 시무리를 살해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여로보함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합은 이방 여인인 이세별과 결혼하였으며 아버지 오무리의 제약을 본받아 재물에 대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고예를 짜내었으며 바할 숭배를 허용하여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나 예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